함께 해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전어 18,000원씩 사서 피만 뽑아달라고 해서 햇살에 먹으면 되니까 18,000원씩 사왔다 1,800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깻잎을 들고 이쪽으로 닭목 끝날 것 깨니까 들어가시네 저번에 여기서 그 대패삼겹살 먹방 할 때 상추 상추 육수 실하게 잘 나가 있다 뻘걱이 맛있나? 그냥 상추가 맛있나? 아 이래 뽑아가면 우리 어머니 또 뭐라 갈긴데 이게 뭐고? 이거 뭐 풀이고? 땡초? 땡초가 있나? 어? ㅅ돼 아 씨... 아 이리 가가자 모르겠다 땡초 깻잎 깻잎으로는 이거 도대체 안 씻어물도 된다 며칠 전에 비 왔다 농약도 안 치잖아 이거는 그래 나 결벽증 있으니까 물에 좀 헹구자 물이 더 더럽은데 뭐 물고기도 있다 이거 물고기도 있다 아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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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나? 좀 있어보입니까? 전어 한번 먹어봅시다 그 안그래도 그 앞전에 붕어 먹방 한번 하고 와 붕어 먹을때 또 전어가 살 땡기더라고 그러면 또 전어 먹으면 또 붕어 땡기고 오랄키야 붕어 맛이 전어 맛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리고 또 전어 맛이 붕어 맛하고 비슷해 붕어 대가리 맛 그거 한번 드셔보죠 전어를 어떻게 갖고 왔냐면 그 해치주는 이모한테 그냥 피만 뽑아달라 해가지고 피만 뽑아가 통으로 달라고 했거든 해치주는 사장님이 비늘은 치고 가야지 하니까 비늘 칠 필요 없습니다 왜 왜 왜 비늘을 왜 안 치는데 하면서 구워 먹을 때도 비늘 치야 되는데 하면서 어 비늘 치지 이라더라고 아니예 저 비늘이 더 맛있어가지고 비늘 먹고 싶어가지고 비늘 치면 맛이 없더라고예 이랬거든 우와 전어 먹을 줄 아네 이라더라고 하하하하 예 이 전어 이 전어 이 전어 이 전어 이 전어 너 데그레시홍 딱 나란히 세워놔야지 한 5마리 더 있을거야 이거는 내일 아침에 어머니 하고 아버지하고 구워가지고 그래 먹지 뭐 요거 칼...칼...칼 따로 필요 없더라고 저번에 그 전어 칠 때 요거 괜찮대 요거 요거 딱 딱 딱 적당하더라고 요거 흥돌이 자르고 우리 애가 꼬리 자르고 칼슨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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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기너러미 이쪽은 기너러미는 좀 먹을 때 좀 불편하더라고 많이 불편하거든 아 비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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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살짝 붙어있고 비늘 없다 없습니다 식구 초장...초장 넣고 아 젖같이 없네 다 돼 다 이리 먹자 안녕하십쇼 네 안녕하십쇼 아이고 뭐야 오늘 또 바람도 조용하여 해가지고 날씨 산산하여 해가지고 조용하여 처치기네 안녕하십쇼 네 철자cuz naj 참기름 맛있게 모였는데 참기름 urgency bring 아아 아아 이맛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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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또 고소하게 그러네 전어가 아직까지 맛이 나네 아직까지 먼저 가을 늦가을 되면 뼈가 억수로 억시다 카던데 아직까지는 뼈가 안 억시네 괜찮네 괜찮네 철찌기 와 이맛이구나 와 내장을 빼라 하는데 내장을 뺄 필요 없어 어민 아재들이 내장도 안 빼고 그냥 통으로 먹으면 더 맛있다는 기라 진짜 맛있다는 기라 이거 내장하고 같이 먹으니까 더 그 한 맛이 더 나네 고소한 맛이 더 나네 고소한 맛이 더 나네 이거 완전 꿀팁이다 꿀팁 우리 여기 시청자 분들 이제 유튜브 구독자 분들 다음에 전어 횟집 가시면 내장 빼지 말고 통으로 달라 입시오 통으로 통으로 해가지고 그래 찍어 드시면은 더 훨씬 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 느낄 수 있습니다 오 이거는 진짜 꿀팁이다 진짜 꿀팁이다 맛있네 맛있네 봉식이 아니 그 저 햇바닥 백태 햇바닥 모자이크 처리 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이거 그대로 올리라 시청자분들 내 백태 보고 싶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많은데 니가 왜 모자이크 처리 하는데 저번에는 뭐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 했다대 그래 진짜 노모로 올려주세요 안녕하십시오 저번에 햇바닥 보여줘 가지고 노란 딱지 묻는가 아아 그래 섀 진짜로 이거 어떻게 보면은 내 혓바닥이 거의 뭐 내 그 뭐 뭐라 해야하노 뭐 뭐라카노 내 혓바닥이 그냥 내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 크라이막스 크라이막스 뭐라해 뭐고 치트키 아 트레이드마크 트레이드마크 아 트레이드마크 좋다 예 트레이드마크인데 맞지 그렇지 으 으 뭐지 아 이거는 그 위 위 위 위 제 위 위 안에 수족관에 오래 있던 게 되어나니까 위 안에 먹이 활동도 안하기 때문에 위 안에 고기도 없고 생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먹어도 돼 그냥 먹어도 돼 으 으 와 이 위 이거 꽃이네 와 위 꽃이네 전어 횟집가면은 전어 위만 따로 좀 다 닦으라고 해라 그러면 서비스로 줄 수도 있을게야 위 맛있네 아 잘 얘기해라 예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 예 나 나 나 모르겠다 아 따겟는데 또 횟집사장님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전어 위를 달라는 깨끗이 가 있나 하면서 아니 내 입맛은 그렇습니다 아 대가리 한번 보고 대가리 통으로 대가리하고 눈가리하고 야 뭐 왜 오오 우와아 쓸개 트질따 아 쓸개 트질따 우와 쓸개 이기 와 씨쓰그리 이 쓸개 처찍이 처찍이네 붕어 대가리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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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다 너무너무 쉽는데 와 왜이리 쉽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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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아 아 아 아 아 이 전어에 그 지느러미 쪽에 붙어져 가지고 마늘 마늘 마늘하고 먹어야지 조금 좀 조금 비리다 싶으면 마늘하고 먹으면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와 마늘이 고소하이 처찍이네 아 고소하이 고소하이 처찍이네 처찍이 아 마늘 이거 혈기적으로 할라카네 아 마늘이 오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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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붕어빵 맛도 좋겠나고 붕어빵 붕어빵 맛 붕어빵은 있고 왜 전어빵은 없노 전어빵 맛이 비슷한데 그런 맛이지 아 솔직히 말해서 썰게 터진거 그거 먹고 나서 입이 좀 베리쁘다 썰게 아 썰게 썰게 터질까봐 썰게 터질까봐 썰게 썰게 터질까봐 썰게 터질까봐 썰게 터질까봐 어쩌면 구성한데 대가리 이거 전어대가리 골 골 이거 eted 소주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와아 첫 진리 아아 고소하이 첫 진리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씨 이제 대가루 이런거 못먹겠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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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맛있는거 좀 묵자 맛있는거 나도 나도 통닭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하고 탕수육 좋아하고 다 좋아한다 진짜 이 대가리 이런거 못먹겠다 나 CXX같은 거...! 전어 대가리를 어민들은 그냥 대가리 채로만 그냥 넣는다 하던데 그런 사람들 진짜 대단한 분이다 하쟤 엊그저께 4돈 가가지고 아기포이 아기포이 아 이것도 다이네 아 이것도 다이네 아씨 월, 월치, 맛이 월치 아씨 담배하고 같이 있으나 담배 맛이 나네 담배맛이 이게 아기포이데 가이란주 안 먹고 왔어 가이란주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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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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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